정수라 선생님의 어느날 문득이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너무 잘해요. 오늘 시승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에서는 사실 갑자기 오은영 씨를 모셨으니까 오늘은 한 곡만 듣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한번 저희 골피몽 선생님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라 씨 곡 중에서 어느날 문득 오은영이가 부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꽃을 몰라요 그 날도 가슴에 바람이 부르네요 밤엔 나도 모를 소음이 가득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피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그때 그땐 그랬을까 그때 그땐 그랬을까 그때 그땐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피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너머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골피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알기론 여기에 굉장한 분들만 나오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배님들 방송에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뻐라